일단은 동료를 좀 모집하고 적당하게 사고좀 안치는 동료들 나의 동료가 드라! 좋았어! 애들 불러! 애들 무장시켜 좀 좀 크게 터뜨려 보자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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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이 하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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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임마! 가자! 폭방이다! 와! 미친 미친 미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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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잠만잠만잠만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다려봐 아직까지 애들 더 모아야겠어 세명 갖고 안돼! 일단은 좀 싸우면서 무기를 좀 모으고 얘 어서오세요! 아아 이게 안되네 됐어 저 또 다음 동료를 모으자 이제 슬슬 커진다 지금 이제 아직 애들 계속 선동해갖고 애들 더 늘려야돼 계속 이제 좀 템을 좀 모아놓고 뭐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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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단 제일 중요한 열쇠 뭔데니는? 거기서 개가 덤벼 뭐 뭐 뭐 내가 이래봬도 어 왕눈이파 어 조직이었던 사람이여 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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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근청 하나도 있지않나 뒤통수를 조심해 어 자네 뒤통수를 조심해 야 우리 조직원들 불러 불러 우리 조직원들 뭐하는거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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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조직원들 불러 어 개놈식이들 모조리다 어 개고기로 만들어주마 볶음 졸아왔어요 야 총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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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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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따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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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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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좀더 모아서 어 애들을 좀더 모아서 어 넌 뭔데 쉬끼 이거 야 조직원 소집 야 정마들이 우리한테 섭니다 조직원 소집 조직원이 한 10명만 되서 충분히 미룰수 있을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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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들봐 폭동이 이제 슬슬 진압되는 눈에 보는데 애들좀 너무 모아야겠다 그렇지 꿀잼이죠 애들 좀 탈옥해가 같이 간묵수록 꿀잼이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동료들을 찾아보자고 쓸만한 놈들 깽단원없나 깽단원 살인적 일단 여기서 좀 쓸만한 친구들을 골라갖고 데리고 가야돼 깽단원없나 깽단 경찰살해자있다 야 아니 내 동료가 되라 그렇지 일단 니들방에 있잖아 니들방 매수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일단은 식당으로 하자고 또 깽단원없나 깽단원 깽단원이 제일 좋은데 와 이거 뭐야 개판 났네 여기 으어어어 으어어어 라이터가 답이죠 폭동 끝났네요 좀 쓸만한 애들을 더 모아야겠어 이쪽 층에도 애들을 좀 골라놔야겠다 야 니 니 내 동료가 돼 그렇지 이따가 내가 얘기하면은 니들방 애들 다 꼬셔가지고 폭동 일으켜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자 가자 이게 바로 우리 패밀리다 총소부에 나지 쓸만하나 없나 자 애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뭐냐 매수해보죠 아 사형수 있잖아 사형수 가보자 따라와 따라와 사형수 방이 아마 여긴가 아니냐 여기는 독방인데 잠만 야들 좀 매수해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아야야 훌륭한 놈 있네 야 니 내 죄 우리 동료가 돼 독방에 죄수들이 있는데 신경 안써 아 독방은 그냥 영입 영입할 수 있는 곳이구나 좋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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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자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애들 다 부르고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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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전부다 풀로 그래드가 다 되있기때문에 패싸움을 해도 돼 이게 뭐야 넌 맘에 안들어 임마 패싸움이다아 단순한 소동을 일으킨다 흐어어어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난순한 소동을 일으킨다 앗 앗 앗 앗 아 근데 경찰 진짜 쏴몰못한다 애 앗 앗 앗 앗 어어어야ㅓ아강 어 뭐야 하나 죽었어 하나 죽은 놈은 어쩔 수 없다 안타깝구만 스 mogę 일단은 자 뒤통수를 빠악!!!! 쳐서 오!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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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정말 뒤통수를 빡칠라 했는데 안되네요 다시 야 뒤통수를 빡! 쳤어! 아직까지 짬이 안되네 빡! 들어와 들어와 내가 어 내가 어 전전깽다러리야 임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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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빡! 명찰 1명 죽이면 될거 같은데 아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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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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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피하고 여기 한번 휘발리면 나 못찾아 사람이 많아갖고 중요한 놈 있어 중요한 놈 여기에 대장 보스 구하러 가야돼 보스 격리 격리 뭐냐 격리 과목에 가갖고 보스를 구해야돼 보스 구해야된다 보스 구해야된다 보스 구해야된다 보스 구해야된다 보스 구해야된다 아아 이까지 왔는데 아 이까지 왔는데 뭐야 또 죽었어 대장 어 야가대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목이 있어요 어 진짜 전설적인 놈은 아닌데 가를 구해야돼 여기 열을 주네? 오오오오오 여기서는 자본건들이 골로간다 야 문 열어봐 오오오오오오 나하고 함께해라 젠장 실패 자를 꼬셔야 되는데 여기 경찰 너무 많아 어 김두한 자 다시 계획을 짜보자고 일단은 우리방에 몇명이나 살아있지? 일단은 몇명정도 살아있는데 야드를 좀더 꼬셔야겠다 너 내 동료가 되라 어 몇명을 더 꼬셔가꼬 어 이곳에서 같이 나가야겠다 일단은 야들좀 부르고 이 방으로 다 불러 어 자유를 위해 방금 시작했으면 어 시작한지 얼마 안된거같아 한 8시쯤 시작했나? 빵 그렇지 시작하자 시작하자아 나를 뭐해 나를 뭐해 어어! 걔 진짜 많이 오는가 요새 걔가 몇 마리나 있는거야 다 잡혔나? 오 잠만! 뭐야! 뭐가 걸렸어! 뭐야 이거! 야야! 뭐가 걸렸어! 뭐가 걸렸어! 뭐야 이거! 무지 이 버그는? 기득! 근데 잠만! 항복이 안된다? 항복이 안된다? 야 포인트 저만큼 있는데?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야 이거면 여기 다 부수고도 남는다! 뭐야! 야 살아있네! 구단을 만들겠는데? 여기 전부 인수해가 싸워도 되겠는데? 일단 좀 적당한 놈들 골라! 아 이제 안되는구나! 뭐야! 야 죽었네! 뭐야! 야 죽었네! 건너뛰기가 안나온다 건너뛰기가 아 평범 포인트 못써요? 아 그래요? 아리야 뭔가 답이 있을거야 일단 저장해봐 야 이거 쓰면 대박이야 일단 이, 이 버그 쓰면 이거 해갖고 이 버그 걸리면은 이거 평범 포인트 못쓴다고 일단 저장해봐 아 리게임 해야된다고? 아직 브리킨, 뭐 브리지나 기대때 버그가 있나 본데? 자 이러봐 여기서 그니까 스페이스바 계속 누르니까 이래 해도 돼요 갑자기 여기 불러와봐 이거를 아 이거 평범 포인트 못써? 잠시만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니 60분 한 번 기다려볼까? 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니 60분 한 번 기다려볼까? 간만 60분 밖에 안되거든요 한 번 기다려볼까? 어 잠만 야 미친 되잖아! 멍청한 소객 따위 하지마라! 자 잘만 되르구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평판지 뭐냐 2억 7 1억 칭찬되네 나의 동의하들아 여러분 뭐냐 DM에게 불가능한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잘 알지도 못하믄 짓거리지마라! 자아 가자 친구들이여 나와 함께 여기서 탈출이다 비엠에게 불가능한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야야야야야 목은 왜 없어? 야 무서워 이거! 자 애들 불러볼까 임마는 목없다 야 잠만잠만잠만잠만 이건 아닌데? 나는 목없는 친구를 바라는건 아니었는데? 음 야 갑자기 귀신을 우리편으로 받았는데? 야 평판 포인트가 써놓았어도 끝이없다 잠만 저장해 야 여기 대박이다 야 오늘도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토타로찍읍시다 어 토타로를 준비하라 어 전부다 애가 애들 다고용 애가 토타로 하자고 그냥 토타로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문 좀 열어줘 어 토타로를 시작한다 적당한 애들 다 인수해 어 다 인수해 애가 토타로 하자고 나의 동료가 돼라 나의 동료가 돼라 너도 나의 동료가 돼라 여기서 아예 조직을 새로 구축해주마 가자 넌 먹어 넌 뭔데 좋았어 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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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뭐야 그렇지 이제 보스 구해갖고 이제 개판 개판 오븐좀 만드는거지 오케이 업그레이드 준비 야 이 감옥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인데 전부다 마렙 찍어갖고 하면은 가장 거대한 조직인데 자 일단은 첩을 한번 건너뛰고 집합 집합 야 얘들아 집합 야 얘들아 집합 야 여기서 폭동을 일으키면 난리가 나겠는데 야 일단 전부 집합시켜 교도소에서 새로운 깽단이 창설됐다 야 대단한데 애들 애들 집합시켜갖고 한반상 일으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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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합류했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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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우리 패밀리급인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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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보스 있는 방 쪽으로 갈라고요 분명히 내가 저쪽에 무기고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어디 놔두더라 여기였나? 아 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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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기고가 있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 쭈미인거 같은데 검사했나? 야 무기고를 어디다 만들어놨더라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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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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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일단은 총하고 무기 대충 들고 고야번 구하러 가자 쇼핑을 하자고 총이 몇자루 없어서 좀 아쉽긴하네 근데 뭐 총은 구하면 되는거니까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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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한자루밖에 없네요 자 무기를 충분히 구한거 같으니까 이제 가볼까 오케이 무장끗 일단은 초타다! 와아!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야 밀어밀어밀어 밀어밀어 히히히히히 힝힝 닥~~ 힝 rage 힝 힌 우...... 누구만?! 힝 RC 와리 Ο 와 교도가 너무 많아 와.. 진압 강했어 교도가 너무 많아 보스 먼저.. 아야 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다 두명 죽었네요 안타깝구만 사람 많은데서 폭동 일으키면은 진짜 몇백명 난리날거같은데 다시 이제 애들 부르고 나왔나? 예 보스 한번 신나야 놀러가야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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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우리 조직원들 봐 가자 문 열어요 문 열어 임마 그렇지 가자 의식없으면 죽을때도 있고 살때도 있어요 자 좀 사람 많은 식당같은데 가가 폭동하면 일으켜보자고 지금 마침 식사시간 작업시간이니까 식당에서 한번 일으키면 될거같아 여기 한번 커지면 억수로 크게 터지기 때문에 아 식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볼까 더 고용할수있어요 당연히 할수있지 넌 나의 공유가 되라 일반 수화들도 좀 고용해서 써야겠다 근데 너무 많아지면은 그게 안돼요 관리가 안돼 관리가 안돼 관리가 안돼 관리가 그대로 관리해야되나 이렇게 관리하지 뭐 애들좀 더 꼬셔봐 더 꼬셔바 야 토타로 찍을판인데? 됐어 준비됐나? 준비됐나? 예! 가볼까? 경찰 어딨어? 여깄다 벙명이다! 뚫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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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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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약군 우리가 갖는다 그래 쟤들 좀 이끌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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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로 끌어봐 뚫어봐 아 잠깐만 여기 사람이 그리 많이 안왔어 진압당한다 와아 경찰 역수로 많아 인간적으로다가 너무 많아 뚫어봐 나가자 나가자 여기에서 나가야겠어 일단 인물을 웃어 그렇지 뚫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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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다 열어봤다 야 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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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교도소장 그렇지 교도소장 사망 과연 몇명이나 따라오실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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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더라 여기 없나? 어어씨 야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어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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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짜면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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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원총자 와쓰 샷군도 있을텐데 어디 나 혼자 남았나? 잠깐만 나 혼자 살아남은거 같은데 뭐지? 권총 라이터 지나셨다고? 어? 으악! 으아아아 자 여기까지 왔는데 으아아아 아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부터 혼자 이제 다시 애들 다 집결시킬라카면 얼마나 큰걸 큰게 필요한거야 야 잠만 이거 애들 다 집결이 안되는데 가는세야겠는데 야 하나 죽었다 야 어 되네됤 Cum reci 한 번에 추정을 할 줄구나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야 애들 불러! 애들 불러! 야 너도 뭐야! 너도 우리 조직에 합리하고 싶나 그래 덩치도 좀 크고 그래야 우리 동료가 될 수 있지 또 꼬실하든 없나? 야 우리 조직봐 우리 조직원들 자랑스러운 우리 조직원들 가자 에이 어디로 가십니까? 좋아 너도 왔구만 가자고 자 계속 계속 조직원들이 합니다 너도 왔냐? 빨리 들어와 임마 가자 빨리 문 열어 왜 안 열려 이거 아저씨 문좀 열어줘요 잠만 우리 식사시간인가? 아 샤워구나 잠만 샤워시간이면 우리 이득인데 빨리 샤워실로 달려야겠다 그니까 샤워실에 1급 범..뭐냐 범죄아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군란을 일으키면은 난리가 나 다 일어날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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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얼마나 모였나 한번 보자 잘못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와아아아 끝났다 이마들 다 일어나면 이제 여기 뒤집힌다 준비됐나? 야 우리 조직원들 집합 빨리 한바탕 하면 신나게 이렇게 보자고 준비됐나? 일단은 식당으로 들어가자 와아 한 200명? 한 100명? 200명? 그 정도 되는거 같아 자 자 시작이다! 가자! 야 여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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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무기 그렇지 무기 여기있어 빨리 주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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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한번 쳐보자 일 한번 쳐보자 일 한번 쳐보자 반짝이 밀어붙여 우리가 수가 배가 많아 아 우리가 수가 없구나 여기 도도가 300명이구나 자 잃고 밀어 잃고 밀어 잃고 밀어 할수있다 우리 할수있어 할수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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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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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안돼 지면 안돼 너네네 와아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놈의 교도관 이래 많아 일어마이한테 일어나 일어나 야 우리 조직원 아들 몇몇에 잡혔지? 아 할만한거 같은데 잠깐만 일단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서 아 잠깐만 잠깐만 교도가 너무 많아 일단은 식당으로 돌아서 저기를 뚫어야 돼 저기를 대박 이거 50명밖에 안 남았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이거 부수고 들어가야돼 그렇지 됐어 이어가 숨겨진 입구거든 야 도와줘x3 아씨 너무 많아 와우씨 너무 많아 와우 요지 몇매에 나오는거야 교도가니 야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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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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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튀자 일단 튀자 자 너무 많은데 자 너무 많은데 나는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거야 임마 에어 젠장 에어 젠장 와아 그니까 여기 교도소에 무장교도관이 너무 많아요 무장교도관이 74명에다가 경찰견 몇명이냐 견..경찰견 120마리 교도관 300명이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무기가 필요해 평범 포인트 있잖아요 이거 스페이스바 그 버그 걸리면 이정도 올릴수있어요 계속 올라가더라고 땅굴이라도 파야되나 안녕 반가워 에이 동료가 되라 우리 조직에 가입한걸 축하한다 여보소 문좀 열어보소 여 문좀 열어보소 아이씨 문좀 열어봐요 그렇지 일단은 좀 새로운 동료들을 좀 더 모집한 다음에 일단 총집결시켜갖고 싸워야겠다 야 잠만 자동차장 군대지 군대지형 자동차장 끝나면은 이제 가자고 좋았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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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 목이 없군 아주 훌륭해 교도관들한테 공포심을 씹어넣을 수 있어 넌 뭐야 이따가 내가 집합하면은 다 들고와 준비됐는가 그대여 준비됐는가 조심해 일단은 무작을 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일단은 내가 무기를 팁할게 기다려 일단 내가 눈치를 보면서 무기를 팁할게 흠 우리 저 직원들은 함부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일단 무기를 어느정도 티박으면은 어 그때 시작하자고 어 그래도 뭐니야 소장말고 그 뭐니야 그 행동관 그 교도소 교도소장 어 교도관 교도대장 엄마 죽였으니까 만족한다 자 이 맵은 제가 만든거에요 어 제가 만든 교도소에서 제가 지금 어 탈출할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야 우리 지금 탈출팀 몇명이나 되지? 보자 우리 탈출팀이 지금 총 몇명이냐 오케이 좀 되는구만 좀만 기다려봐 일단 무기좀 막 무기좀 어디 숨겨놓자 일단은 이런놈들을 일단은 이런놈들을 일단은 이런놈들을 이거 왜 안먹어져? 항봉 워헤머 모드라서 그래요 일단 하나 잡았고 밖의 상황을 좀 둘러볼까? 문 좀 열어봐 폭동 진압쯤 지냈댄데 우리 조직원들 일단 좀 모아볼까? 뭔데 뭔데 내가 뭐했는데? 잠깐만 내가 뭘 했다고 날 쏘는거야 야 기분 상했어 조직원들 집합?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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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나큰걸 일으켜주지 조직원들 집합 시켜 자 주먹을 들었다고? 웨이거 웨이거 가자 도와주 도와주 안녕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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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고객님들 반가워요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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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놈의 꼬아 교동아 왜이리 많아 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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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독한 어 비엠 비엠국 교도소 진짜 멍놈의 교도관이 끝도 없어 라이터 못 구하게 되어있어요 애가 라이터를 제일 애가 입구에 숨겨놨기 때문에 라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어 잠깐만 또 이버그 걸렸네 야 또 이버그 걸렸따 어 이버그가 또 걸렸네요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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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야 우리 조직원수 많이 줄었다잉? 이건 뭐 라이터가 급히 필요한데 라이터가 나오는 곳이 어디? 와 위에 봐 피 받아냈다 넌 놈이 한 번 일치면 교도관이 몇 명이나 몰려와 크랭님 여기 다 일어났지않나? 죽었나? 여기 총좀 있고 일단 총같은거를 좀 숨겨놨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일로는 안오네 여긴 뭐 우리 안전구역인가? 이거 뭐야 이거? 간방진거 면에서 라이터가 있다고? 가볼까? 장난해고 여기 한 백명있어야겠네 탈출하려면 애들이 너무 잘싸워 이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너무 잘싸워 교도관이 좀 센 놈으로 되어있어요 교도소장이 교도소장을 죽이겠다 와아 폭동을 몇번으로 일으켰는데 애들 뭐 꿈적도 안해 여기가 교도관수가 300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무장교도관 74명에다가 그 그 어 그 개가 120명이에요 라이터다 솔직히 라이터선에 들면은 너무 쉬운데 이따가 라이터 방금은 뭐냐 오케이 라이터 서지 쓰읍 라이터 있으면 솔직히 너무 쉽거든요 아니면 땅굴을 파볼까 쓰읍 지나가는 변호사 배기잼 이게 뭐야이 잠겨 이거 금방진 잠겨 이거 이거 뭐야 어어어 난 날 감옥에 보내는 판사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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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라고? 됐어 시작하자 아! 진압됐어 아 여기 괜찮아 진압돼도 애들 벌써 불은 붙였어 이제 이 교도선 끝난거야 그러게 여기에 물 뿌리는거 설치 안했네요 아 이야 탄다아 와 겁나 시끄러 아 아 불에 타도 애들이 신경을 안쓰네 동료나 늘려야지 나의 동료가 되지 않겠나 드릴 곡괭이 거위? 가위 아니에요? 칼 도끼 망치 땅굴을 한번 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어 역시 근데 이게 아우 튕겼다 화재가 나 튕겨 붙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비행국 교도소는 일단 놔두고 다른 교도소 랜덤에서 해볼까 여러분들이 뭐 올린거 있어요? 자기가 만든 교도소가 스팀에 올라가있다 얘기해보세요 제가 털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빼고 됐지? 자 그 요번엔 일반 타로 일반 타로 모드 비행국 말고 그냥 일단은 구독해놓은건 좀 있긴 한데 신청!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적당한거 뭐 없나? 재미만한거? 오오 포Т 이거 한번해보자 가자 야이거 렉 없다 금방 터겠는데,이거 이렇게 비행국 여기 여기는 금방 턴다. 렉만 없으면 여기는 그냥 1시간 내로 탈옥이 가능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뭐 검사도 없냐? 쉬워비는데? 뭐 그냥 털릴 수 있어 보이는데? 아닌가? 그게 나잖아 어 교도관 때리면 바로 사살하게 만드는게 그게 나잖아 우리가 뭐 한두번 해보나? 오케이 아까 보니까 여기 근데 여기는 왜 이래 어두워? 감옥이 엄청 어둡네 일단 단순하게 일단 깹시다 싸움 종료 야 여기는 너무 보안이 약하네 야 장난아니고 그냥 뚫고 나갈 수도 있다 교도관 왜 안와? 이 조농 부사수면 교도관 바로 달래가야지 유리교도사처럼 아무도 안와 에이 허접하네 밥이구만 끝나 야 이 정도면 끝났어 땅굴로 한번 파볼까 이번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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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주 그냥 들어와 임마 어 들어와 그렇지 들어어치 들어어치 들어와 임마 끝 야 이거 너무 약하잖아 야 이것도 교도소로 만들어놨냐 야 좀 덤벼봐 야 이건 또 뭐야? 한명? 그나마 내꺼 패치해놓으니까 좀 튼튼한거지 이건 장난이지 그나마 내가 패치해 내가 패치 모두 해놨으니까 애들이 교도관이 조금 센거지 일반이었으면 진짜 장난이고 10분이면 탈출하겠다 야 아까 여 근처에 뭐가 있던데 야야 너 어디가니? 난 난 이보고 델고 가라고 얘기한적 없는데 어렇치 야 내 동의가 돼라 나의 동의가 돼 야 너무 약하다 여기 그냥 나가겠는데 여기서 이제 탈옥해볼까? 어 빨리 여기 탈옥해버리죠 그냥 야 아무것도 없는데 야 심지어 무장교도관도 없어 가자 끝났는데 야 벌써 엔딩보러 가야겠는데 보자 보안실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보안실은 갔다가야겠다 문 열어주시오 문 열어주시오 보안실 누구있나? 쓰읍 무기고 잠시만 뭐죠 이거? 안녀엉 앰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놔 아 이건 좀 크네 여기 한번 해보자고 아니면 이건 뭐야 시티? 야 이렇게 허접한 허접한 교도소를 봤나 이건 좀 크네 이게 뭐야 어 이건 좀 큰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왜 안가 아 이게 뭡니까 앞에 버그 걸어놨네 야 뭐야 끝나지 않아 제대로 안된 교도소가 많구만 봅시다 좀 쓸만한 교도소 한번 봅시다 이 교도소는 그라마 아니 저거는 그냥 저거 그냥 오류난거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 교도소는 앞에 물걸로 많이 실어 나왔고 오류가 난거야 자 이거는 뭔가 억수로 큰데 차가 차 밀리는 버그가 있어 차 밀리는 버그 걸리면은 이거는 제대로 한게 아니에요 이건 뭐야 쓰읍 뭐지? 야 이 쓸건 다했다 그래도 가보자 야 문 열어줘 오오오오 이야아 뭐야 이거 잠시만 내가 이거 안 뺐나 모드 헐 이거 안 뺐네 자 빼 빼 빼 빼 그렇지 아 이제 저래야 전력이 들어오네 야 교도소가 아담하다 어 우리 교도소는 뭐냐 우리 비행국 교도소 보니까 일반 교도소 보니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어 우리의 비행국 교도소와 일반 교도소하고 차이 많이 나죠? 차이가 난다 여어 보안설정도 하나도 안해놨네 바본가 자 보안설정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기다립시다 문좀 열어라 그렇지요 머리가 없네요 스킨이 그냥 깨진거 같은데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 아무도 안아 호철별을 불렀는데도 아무도 안아 뭐야 이게 페이저는 있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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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해제 안되나? 항복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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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자고 병판 살인적 툭달된 그리고 강함 됐다 페이저는 무슨 빠밤 어어 어어 야 무장교도소 교도관보소 추리해줘 오케이 고마워 가자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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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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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감옥이라고 안녕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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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교도소는 뭔가 억수로 빡셔보이는데 924칸이 있다 이걸 렉걸리겠다 뭔가 좀 좀 좀 좋은 어? 좀 보안에 철저한 뭐 그런 교도소 없나? 고마워 오우오오오anza 잠깐만 여기 재밌겠다 이거 가보자 와어 크다아아 뭔가 재미가 이겨보이 적어 보인다잉 가보자고 더HOH 저, 쟤 과목을 깨갖고 뭐냐 올려 봐요 아, 내가 올려 먹을까? 깨라고 어깨 여기 보안설정은 다 돼있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여긴 보안설정은 다 돼있네요 쓰읍 괜찮은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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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시간이라 자자 야 근데 교도소 진짜 좋다 잠시만 내까봐 비교되잖아 뭔 놈의 교도소가 이렇게 좋아 교도소 좋네 교도소가 억수로 좋아양 안녕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어 여우 휴지초도 있다 밖에 이야 소름돋을정도로 교도소 좋은데 뭐야 이거 와 뒤에서 어떤 놈이 따라온다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야 교도소 시설은 진짜 괜찮다 어? 깔끔하다 직원 영무이네 드릴이 필요하다 드릴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돌아갈게 돌아갈게 여기 폭동이 안일어날거에요 아마 야 누구 떨어온다 빼빔 아 근데 이걸 줄 순 없지 왜 왜 왜 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뭐 뭐 아무것도 없어 인마 뭐 뭐 뭐 야 오류는 안가겠지 저 저 저 저 저 저 저게 오류는 안가겠지 아무것도 없어 안녕 안녕히 가세요 고객님 이거 뚫는거 어떻게 하냐 땅굴을 파자 땅굴을 파자 동동 땅굴 파서 빨리빨리 집에 가자 땅굴을 파자 땅굴을 파자 빰빰빰빰빰빰빰 인민군이다 북한이여 땅굴 파고 있네 가자 자, 이게 그니까 도구마다 그게있어요 그.. 쓰읍 뭐라고 해야되지? 쓰읍 좋았어 쓰읍 이게 내구도가 있어갖고 땅굴을 파야되요 아 그래요 거깽이 언제다팜 그만파요 자, 봐봐 큰 대로변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급수탑까지 바로가지 감사합니다